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두고산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진주시입니다. 진주시에 있는 숙고산에 배드민턴치로 가는 중입니다. 저희 클럽은 숙고산 중턱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250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숙고산 중턱에 저희들 배드민턴 구장이 있습니다. 모처럼 배드민턴 운동하러 갑니다. 진주시 인근에 있는 숙들에는 소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소나무수 않습니까? 소나무 숲이 크게 굳어져서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우리 회원은 한 70여 명이 됩니다. 70여 명이 되는데 오늘 쇠고 하니까 떡국 끓이 먹는 행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진주시 숙고산 중턱에 있는 저희들 베드멘튼 구장입니다. 공기 좋습니다. 보약 먹는 겁니다. 보약 드시는 겁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자 여기에 우리 베드멘튼 클럽 휴게실입니다. 자 여기가 휴게실이고 여기가 저희들 베드멘튼 구장입니다. 자 소개합니다. 자 목마리 받으세요. 떡국 형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뜯고 어서 맛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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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맛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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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까놔미 맛까놔 live 니arium 라경 맛까놔 러시아 아 이거 아하핳 앗 샤옥 에이 아니 아 이게 아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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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을 잘 하시는 분 국물을 잘 할 수 있는 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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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